음악 초용력적 팀 접근은 교육적인 입장과 치료적인 입장에서의 방법들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서로 지식과 기술을 나누고 또 연구하면서 영유아 발달 전체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고요. 또 그렇게 얻은 정보와 지식은 각자의 영역에서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. 음악 음악 음악